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게 지금 여긴 저기로 안 돼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아 네 버그야 원래 돼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빠트렸어 치즈 치즈 꼈어 꼈잖아 응 이건 아니야? 아 네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오지? 네 이거 어때? 어때? 로그인 게이지? 어 그냥 깔끔한 요즘 이상하지 않니? 여기 뭔가 좀 색이나 너무 약간 미니터너로 음 그치 이 문제야 붙여야 돼 자 아 으 으 으 으 에디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